안녕하세요 펴만둔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요 여러분한테 요새 기승부리고 있는 사기방식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K사존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저도 읽어보고 비슷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K사존에 하루 전쯤에 올라왔는 어디서 특가하는데 정말 괜찮다라고 정보를 누가 올리셨어요 그 페이지인데요 이너3D 4090 i7 제품을 205만원에 판답니다 이게 원래 한 280만원, 270만원 하는 제품인데요 205만원에 판대요 거의 30% 가까이 오프해버린 가격이죠 아시아DP 지금 11월달이잖아요 블랙프라이데이다, 11절이다, 많은 할인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안되면 어때? 취소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카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싹 다 취소 엔딩이 되었죠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일단 이 페이지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을 텐데요 잘 보시면은 땡땡푸드라고 되어있어요 땡땡푸드 네 뭐 고스란히 다 보이긴 합니다만 이 업체에다 뭐라 하지 마세요 엔터푸드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죠? 원래는 엔터푸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컴퓨터 이런 거 적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아이코다 뭐 이런 것들 컴퓨터 파는 유명 몰들 아니라도 비슷한 이름이 적혀있어야 될 거 같은데 푸드 푸드는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그래픽카드를 뜬금없이 하늘에서 판다고 이걸 어떻게 싸게 받아서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때 이상함을 느끼고 안 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판매자가 뭔가를 유도했어요 뭘 유도했는데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카드 결제하고 취소되면 취소하면 손해를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G마켓 옥션 다 맞죠? 근데 이 판매자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뭐 계산서나 현역이 필요 없으시면은 조금 더 싸게 해드릴 수 있다 통장을 직접 입금하면 좀 더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현금 입금을 하라고 그럼 좀 더 싸게 주겠다고 실제로 저 같은 사업자는 계산서나 현역이 필수지만 아닌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은 굳이 자료가 필요치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0% 더 까진다고? 야 지금도 200만 5만원에 싼데 여기서 10% 빼면은 180만원대 이건 꼭 사야지 하면서 혹시나 입금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큰일이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걸 보고 좀 이상한 느낌 백월영이라는 K사존 유저가 직접 연락을 해봤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대표자 휴대폰 번호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어? 여기 대표자 브리신이죠? 혹시 하나에 가전제품 올리는 거 맞으신가요? 시가 비해? 너무 가격이 이상해서요 해킹당에서 등록된 상품입니다 저희는 식품 회사입니다 예 식품 회사가 맞답니다 해킹당에서 등록된 거예요 사실 네이버 같은 건 해킹하기가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여러분 아이디를 알게 되면은 비번은 보통 어렵지 않게 하다 보니까 자기 주민번호를 뒷번호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휴대폰 번호, 막지 번호 대충 썩 그런 거 심한 경우에는 뭐 QWER 뭐 이런 거 누르시는 분도 있죠 Q1WE3 하여튼에 비번 해킹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킹을 당하면은 너무나 손쉽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 등록했을 때 온라인몰에서 카드 결제 했을 때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시지 않겠지만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로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라고 있어요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통한 직거래 유도하는 경우 절대 결제하지 마시고 옥셔로 신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현금 결제를 통한 직거래 유도하는 경우 절대 결제하지 말고 G마켓으로 신고해 주세요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옥셔나 G마켓 안 통해서 화면에 수수료를 못 대니까 적어놓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위꾼이 기승을 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마켓몰을 만드는데 별다른 뭐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대충 뭐 사업자 있고 뭐 이러면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킹을 내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사업자 만들고 사기 치고 사업자를 없애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현금을 직접 입금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특히 판매몰이랑 입금자 계좌 성함이 똑같은 대표자 이름이 똑같지 않다든지 뭐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에이 그러면 송전님 별 거 아니네요 그건 뭐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가지 패턴이 더 있어요 이게 골치가 아픈데 해당 제품 품절이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4090을 보여드리겠다 링크를 남겨줄 테니까 이걸 결제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205만원인데 뭐 아이치는 없고 대신 뭐 그 뭐 기뻐 제품 이런 걸로 뭐 링크 다시 주겠다 뭐 이러면은 혹 하겠죠 그래서 제품 링크를 주면은 여러분 피싱 사이트에 결제 링크 올라오는 거 알죠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올라오고 여러분 개인정보가 해킹 당하시거나 또는 결제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사기 사이트에 연결돼서 결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국내 결제가 아니라서 이거 돈을 다시 뭐 취소해서 받기도 좀 애매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패턴 이걸 섞어 가지고 많은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네이버 스토어 보니까 판매자의 사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확실히 사기예요 하여튼 간에 분명히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사기꾼은 또 다른 해킹을 해서 또 다른 제품으로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판매몰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소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검색했을 때 아예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10중 8구 뭐다? 주소가 이제 나는 분명히 그 IT계통 사려고 검색했는데 그게 용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뭐 총구석에 아니면은 딱 봐도 그냥 그 주택 밀집구역 이런 주소로 찍혀있다 그러면 뭐다? 사기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 주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금 결제 유도하면 무조건 무시하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진짜 제대로 할인된 상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사기를 치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입지는 않겠죠 구매자 분들 꼭 주의하십시오 판매자가 무통장입금 거래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링크를 보내줄 때 절대 그 사이트 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시고 사실 이유없이 싼 제품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딱 봐도 시세보다 싸다 근데 아직 품절이 안 나있다 보통 시세보다 싸면 품절이 나요 나하튼 업자도 특가 너무 싸게 하면은 한번 그 신청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업자 수백 명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IT 좋아하시는 분들 아 이거 뭐 링크 탁 올리면 야 진짜 싸우면서 우르르 몰리면은 순식간에 몇백 명 몇천명이 구매를 넣을텐데 품절이 안 날 수가 없거든 품절이 안 나고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 중인 제품 너무 저렴하게 시세보다 그런게 있다면 한번쯤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번에는 이런 때우는 영상 말고 펴들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